이명웅 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얀 정장 흰색톤의 정장차림의 이명웅의 모습에서 어제 파머를 했던 볶았던 파격의 변신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이런 사진 3장을 공개한 겁니다 멋집니다 꽃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 3장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포토버전 3다 아이엠 히어로 이명웅의 첫 번째 앨범 아이엠 히어로 포토버전 컨셉 포토버전 3의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타임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공개된 겁니다 4월 24일 아이엠 히어로 3가 공개가 됐는데 타임테이블 중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일 공개되는 25일 월요일에 공개되는 리노드 영상인데요 티저 영상을 통해서 이명웅의 첫 번째 유럽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 새로운 변신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 말하자면 이명웅의 첫 번째 앨범인 아이엠 히어로의 느낌 변화 변신을 예고하는 리노드 영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20일은 티저 영상이었고요 내일은 이렇게 리노드 영상이 그대로 보여져서 과연 이 리노드 영상을 통해서 정규 앨범의 느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내일 공개되는 리노드 영상도 관심거리인데 오늘 이렇게 24일 일요일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공개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톤의 다른 느낌의 이렇게 이런 모습에 흰색 톤의 정장의 모습에 이명웅이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멋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명웅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은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의 신곡 있지 않습니까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서 선공개한 우리들의 블루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채널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목에 히어로의 파워는 진행 중이다 계속되고 있다 이명웅 신곡 우리들의 블루스 400만 뷰를 돌파했다 TVN의 인기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삽입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일에 가장 먼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6일 밤 11시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뮤직비디오를 업로드 하지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이 영상이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업로드 된 지 7일 만에 403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같은 추세로 보면요 앞으로 7일 후에 또 800만 그리고 한 18일 정도에 천만 뷰를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이런 조회수 증가 추세라면요 이 같은 조회수 증가 추세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증가세보다는 조금 적네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영상을 올린 지 15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 이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요 15일이 조금 넘어서 한 18일 정도 됐을 때쯤에 천만 뷰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00만 뷰를 7일 만에 8일째 이렇게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5월에 컴백하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시작하는 5월의 사나이 이명웅이 수록곡 중에서 정겨물 수록곡 중에서 선공개한 우리들의 블루스의 뮤직비디오가 4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누적 조회수가 13억 6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는 133만 명이고요 이명웅의 셔츠의 구독자는 22만 3천명이네요 그러면 총 누적 조회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3억 6천 364만 일요일인 24일 일요일 오전 현재입니다 13억 6천 364만 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면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기록의 사나이 이명웅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13억 6천만 뷰를 돌파해서 또 300만 뷰를 더 높혔네요 지금 현재는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는 이 모습이 멋집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이렇게 타임테이블 정규 앨범 I am hero의 타임테이블 중에서 24일 일요일 오전에 공개한 포토버전 3의 모습입니다 어제 포토버전 2의 파격의 변신 파마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볶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포토버전 3를 공개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흰색 톤의 정장의 모습 멋집니다 이렇게 독자를 팬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아주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이명웅이 오늘입니다 이명웅의 정규 앨범 타임테이블 중에서 오늘 포토버전 3를 공개했다는 내용 하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에 선공개한 뮤직비디오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 영상이 400만뷰를 돌파했고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총 조회수가 13억 6천만뷰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니노드 영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